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내 계정을 눌러라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호러 온 허리데이 레이즈입니다. 직역해보자면 휴일의 전차.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추천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타트 하는 것 같네요. 대충 WSD로 움직이는 거고 쉬프트가 달리는 거고요.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 공포 게임 쿵 룰. 불 껐습니다. 확실히 껐어요. 뭐 여기서 지체해봤자 뭐 없으니까. 네 없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2가 상호작용키. 쉬프트가 달리기. 스페이스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. 2 누르면은 아 왜 안으로 열리는 문이야.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 말이죠. 아 마주 감독을 좀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wenty two three Veronica 야 첫 방은 긴장감 가득하게 하는 척하면서 그냥 쫄 개만 만들어야지 나 돌겠네 진짜 ерв윽 힣윽 어해브 털 아 나 진짜 심장 너무 아파요 진짜 진짜 아 어떻게 어떻게 한번 더 겪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들고 뛰어뛰어 뛰어 뛰어뛰어 뛰어워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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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날러 이 뛰어 여기가 아니구나 아 이거 마우스가 너무 빨라 가지고 어 안 따라오는거 같은데? 오 오? 마우스가 너무 빨라 마우스가 너무 빨라 마우스가 너무 빨라 근데 귀신도 너무 빨라 가끔 너무 빨라 아 나 진짜 잡힐때마다 진짜 온몸에 소름 다 돋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땅 게임은 왜 만드는거지 진짜 와 토해버릴거 같아요 진짜 지금 잠깐만 내가 뭐 못 읽은게 있나? 어떻게..어떻게 해야되지 저거를? 아~~ 식탁 밑에 숨을 수가 있구나 참..아 그렇지 음..아..그러면 이제 쉽죠 후..간다 뾰 귀신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남들과 안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에 나그네 선물 먹고 이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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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아줌마 저기서 데이트하고 있으면 어떡해? 오 다시 돌아오시는구나 아아아아 형평성 있는 아줌마예요 지금 어 어 어어 어 가까이 오면 이렇게 부금이 들리는 부분이구요 스읍 이거 이러면은 생각보다 게임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타이밍 잡기 게임이니까 컨닝페이퍼 안다르게기 게임 같은 비슷한 거니까 오ㅂ 오 워 빠르게 갖다 놓읍시다 다시 되돌아오면은 ㅁ fod 되는 거예요 안 오지? 안 오고있지? 안 오고있죠? 안 오시죠? 안 오고있죠? 으low 아 어디까지..이쨀가 아줌마의 시야에 들키는 질 모르겠어가지고 음악 들리는 순간부턴가? 근데 이거 부금 퉁퉁퉁퉁퉁하는거 쿵푸cer에서 그 가야음 montrer 연주하는 악당 될 등장할 Verfügung 같다 지금 나가되나? 되네 아 뒤로도 뛸 수 있구나 아 이러면 게임이 쉽죠 선물상자가 어딨는데 여기 있다 하나 먹었죠 여기 숨어있다 홀딩 블루 기프트 파란색 선물상자 가지고 있죠 들켰고 뭐 있어? 안 들켰지 안 들켰지 괜찮지? 괜찮지? 식탁 밑에 술먹는데 설마 설마 오오오오 괜찮잖아요 괜찮다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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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너무 간절히고 이쁘다 가시 destructive 가주세요 진짜 한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걸들게 열심히 절대 안걸들게 한번만 가주세요 아 제발 아 여기서 진짜 하루종일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진짜 아줌마도 볼일이 있을거 아니에요 제발 한번만 진짜 못본쩍 해주고 진짜 오우 가주시네 참을성이 그렇게 많으신 아줌마 아니었구나 아 진짜 저 헤이아치 컷 봐 하 진짜 토할거 같애 방금 먹은거 진짜 다 올라올거 같애 선물상자 몇개 있는거지? 아 이거 금방 끝나는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다운받았는데 진짜 아 아 아 오지마시구요 설마 설마 이걸 받겠어? 설마 눈 그렇게 막 좋으신 분 아니잖아요 아 또 왔네 근데 이거 일단 기다리면 되는거 같으니까 이거 뭐 끄집어내진 않는거 같거든요 오우 너무 무섭게 생기신 분이네 음 음 아 근데 그렇게 가녀린다리로 이렇게 빠르게 뛰어다니시면 안되거든요 건강에 적신올수도 있고 골다공증이나 맨발이신액에다가 어 여기에 초록박스 있었죠 안 들키는게 관건이네 일단 들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버리니까 온다 아 오줌 개마렵다 숨바꼭질 할때 특 오줌 개마려움 진짜 숨기 전에는 괜찮은데 숨고 나면 오줌 개마려워지고 막 아우 술래가 안찾으면은 빨리라도 찾아줬으면 막 그정도로 오줌이 마려워져 선물 몇개 남아있는거지 근데 escape to the front of the train 트레인 앞으로 가면 된다 탈출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고 좀 뒤에 출발할게요 이게 이스터액으로 지금 나가면 들킬 수도 있거든요 선물 다 모았기 때문에 이 제작진이 살짝 변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네 자 이제 안 들키고 가면은 반점이 없으면은 전 탈출할 수 있는거에요 제발 탈출 끝 이거 진짜 심하이 여기서 진짜 깜놀하면은 사람새끼도 아니다 진짜 제작진은 오줌 사러 봐야겠다 자 오늘 한번 해본 게임은 홀어 온 홀리데이 레일즈 음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니었구요 아 맞아 감도가 좀 어어어 OOOOOOO 짧다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했어요 이래서 게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읽고 플레이 해야 된다는걸 또 다시금 깨달아버리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이상, 내 계정을 눌러라 였습니다 감사